전 세계 교육뉴스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데요.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다시 이어서 시험을 마친 한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험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의 진통까지 참아가면서 시험을 마치고 또 이틀 동안 이 변호사 시험을 치러낸 사연, 어떻게 된 겁니까? 워낙에 놀라운 일이다 보니까 지난주 내내 전 세계 토픽으로 옮겨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로스쿨을 나오고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지르던 28살 여성 브리에나 힐이 주인공인데요. 시험이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첫날 1교시 시험에 치르다가 진통을 느낀 겁니다. 일단은 참아보자 했는데 급기야 양수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위급 사태죠.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내년까지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출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참으면서 2교시 시험까지 봤고요. 병원으로 이동한 뒤에 아이를 출산하고 다음 날 출산 병동에서 둘째 날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네, 아니 뭐 일단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이 그냥 대단하게 또 상황이 잘 좋게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뉴스를 가져오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 개인의 영웅담으로만 다루기에는 비대면 시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새 이 코로나 여파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다시 이 슈퍼맛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원래 일리노이즈 변호사 시험이 7월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고려해서 출산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두 번이나 시험이 미뤄져서 출산 예정일에 임박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생깁니다. 시험 간격이 늘어나면서 전체 시험 시간이 더 길어졌고요. 일단 시작하면 3시간을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인데 실수로 머리를 너무 숙여서 스크린에서 사라지더라도 탈락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시험 봤다는 후기도 많았고요. 돌발 사태로 중도 포기했다는 하소염부터 접속 장애 때문에 시험 문제가 안 뜨는데 관리자와 통화가 안 돼서 애를 먹은 사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비대면 시험을 많이 치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시사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일단 비대면 시험이 많이 늘었고요. 하반기에 치러질 예정인 중고등학교 올림피아드 시험도 지금 줄줄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험이 비대면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를 응시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느냐는 문의부터 공정성 논란이나 디지털 격차도 만만치가 않은 숙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1학기에는 대학가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도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겹겹이 생기고 모니터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시설을 추적하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계는 뚜렷하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평가의 내용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자는 건데 이 비대면 교육이 갈수록 확산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시험도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서연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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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